아 손님들 가시고 난 후에 이렇게 정리해 놓는데 한번 해봐 오빠 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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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 오빠 되게 잘한다 에 피곤하고 힘들면 살짝 말해 오빠 내가 점장님 없을 때 교대 해줄게 고맙다 정의야 뭘 아 근데 승관 오빠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아 왜 이제 와 아 미야 미야 교수님이 늦게 오셔서 빨리 옷이나 갈아입고 나와 손이 어디 있어 내지가 박에 세일 중입니다 부가가세요 자 이게 바로 jw 연구진이 만든 바로 그 제품입니다 옆에서 놀고 있어요 어 그럼요 있죠 꼭 이 야 미니 신아 이거 하나 입으시면 바로 전쟁이 겠는 데요 아 아 아 아 아 Place 요즘은 그거 들고이신거 아 이거 진짜 잘 어울리십니다 바로 온밀이십니다 이상이야 이상한다 네 알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매장을 돌아서야 다들 긴장을 놓치지 않거든 임종원님 쿠폰이 있으니까 다들 필요한 거 있으면 골라? 정말? 너무 잘 됐다 나 보내줄 때 있는데 참 우리 선지한테 모닝콜 해줘야 하는데 미국에 있는 애한테 어떻게 매일 모닝콜까지 하니? 매일은 아니고 어젯밤에 늦게까지 시험 공부했거든 계속 전화? 왜 전화를 안 받지? GP는 잘 받았대? 당연하지 우리 선지 졸업하고 들어와 아마 우리 JW에 오면 우리 회사 크게 부흥할 거야 경영 전략의 기재랄까? 타고난 천재라고 할 수 있지? 자 가자 가자 어? 이거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편하게 골라봐 다른 게 잘 어울려 아 이거요 어? 이거요 작은 사이즈 어? 이거 괜찮다 작은 사이즈 발라줄까요? 어때? 어때? 저 이거 두 장만 찍고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왜 이런 거 없는지? 괜찮아 괜찮아 나 좀 할까? 잠시만 잠시만 그래 그래 어? 다들 이상하지? 안타고 좋은데 아 아니에요 안타고 좋은데 안타고 좋은데 안타고 좋은데 안타고 좋은데 감사합니다.